음악 박하사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저희 박하사탄 채널에서 한국사학력검정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게 최근에 교재와 강의를 새롭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죠. 이제 한능검 57회! 57회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10시, 2월 12일 10시에 한능검 57회가 실시가 될 예정이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열심히 마지막 총정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2월 7일 오후 4시 23분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시간에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 약점 공략을 하시고 마지막 특히 문화 파트 위주로 또 공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박하사탄! 여러분 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돌아왔습니다. 라이브 특강! 이 한능검 시험을 보기 직전에 전날 라이브 특강 제가 원조인 거 알고 계시죠? 다시 준비를 해서 이번 57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기존에 했던 방식처럼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개념 총정리 위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느 정도 다 공부가 돼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약점 공략과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특히 문화 파트와 인물 파트 인물과 문화 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서 지역적인 문제, 고난도 문제, 인물과 문화 문제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서 정치사 살을 붙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시간은 하루 전날 여러분 회사원분들도 계실 거고 오후에 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식사하시고 나서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저와 함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인물과 문화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가실 수 있게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7시 30분 잊지 마시고요. 그 시간대에 카메라 켜고 실시간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제작되고 있는 한능검 개념 강의 뒷부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시 개념 강의 촬영에 또 열심히 매진하면서 실시간 직전 라이브 총정리 개념 특강 총정리 특강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항상 박하사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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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